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9번 출구에 위치한 미중유에 다녀왔습니다. 와인바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리모델링해서 분위기도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3명이서 연어 파피우트와 봉골레 와인찜, 바질페스토와 보라타 치즈를 시켰습니다. 연어 파피우트는 연어, 새우, 관자, 조개와 같은 해산물을 넣고 찐 음식인데, 와인과 찰떡입니다. 간이 세지 않고 로즈마리와 마늘향이 솔솔 나면서 맛있습니다. 또 생각나네요. 연어가 아주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자꾸 손이 갔어요. 봉골레 와인찜에는 메쉬드 포테이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큼직한 백합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국물은 간이 세지 않고 심심한 맛입니다. 담백한 매력이 있어요. 바질페스토와 브라타 치즈는 콜드파스타입니다. 브라타 치즈와 햄, 토마토, 바질페스토가 매우 조화로운 음식입니다. 콜드파스타를 즐겨 먹지 않는 저도 맛있게 먹었네요. 쫀득한 브라타가 심심할 수 있는 맛을 살려줍니다. 그래도 3가지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연어 파피우트 추천드립니다. 미중유는 몇 번 와보았지만 모든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상암에서 와인바를 찾으신다면 미중유 추천드립니다.